재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돼 철거 위기에 놓였던 대전역 인근 철도 관사촌을 일부 보존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 일부를 보존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동구 삼성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촉진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사촌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은 보류됐으며 대동천변 카페촌 인근 관사 내동과 이전 가치가 있는 관사를 선별할 예정입니다.